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구요 코드번호는 073-490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0시 3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다 아시겠죠 이제 5G 관련 주라고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구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종목 분석을 제가 살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 수익 비율이고 해당 기업의 주가 수익이 관계를 숫자로 간단히 표현한 건데 주가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척도라고 말씀드렸고요 퍼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2019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10몇억 14억 정도 이제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사실 별 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더 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동통신 시험장비와 계측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개발 및 생산하는 IT 기업으로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시스템 개발 및 제조 스몰셀이 주력 사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콘 KT LG 주로 3사죠 3사고 해외로는 미국 일본 홍콩 인도 영국 폴란드 등 40여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출을 굉장히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품목으로는 무석망에서 전파 분량 및 음영 지역을 찾아내고 음성 및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그리고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성능 감시와 품질 최적화를 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통신 테스트 및 측정 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백 미터의 정도를 운용 범위를 갖는 저정형 무선 접속 기지국으로 단말기를 기지국에 가깝게 위치시켜 운용 범위를 줄임으로써 통신 품질 저함이 음영 지역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스몰셀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이 4개의 주요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내년에 내년에 보면은 저는 4번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주가가 많이 상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몰셀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남한이 그러면은 하나 경기도에 하나 그리고 뭐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충남에 하나 강원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대형 기지국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3G나 5G 뭐 4G 이런 거 등등등 대형 기지국으로 이제 음영이나 이런 잡음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울 이제 종로에 종로구에 이렇게 딱 중심으로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서울 끝자락 뭐 도봉구나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죠 끝자락이 아니면은 거의 가산 가산 뭐 구로구 아니면은 저기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떨어진 동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를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분명히 빈번히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건데 스몰셀이란 거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군데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다가 뭐 충남에 한 10개 뭐 서울시에 한 30개 뭐 이런 식으로 소형 기지국인 거예요 아까는 대형 기지국 말씀드린 거고 소형 기지국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전혀 음영 그런 잡음이나 요런 거 뭐 잘 안 터진다거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게 이제 해외에도 수출이 확대가 될 수 있다 라고 기대감 때문에 요 주가 이 주식은 굉장히 미래의 발전 가능성 이제 내년부터 왜냐면 5G가 또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투자 지원이 많이 된 이제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5G 관련 주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이제 수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서도 이렇게 급하게 이제 각도가 세요 음 그러니까 어떤 호재나 아니면 테마나 이슈로 묶여 있는 것들은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각도가 세게 올라갑니다 세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가격 조정을 받아 버리죠 가격 조정 받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보아권에 놀아주면서 어 이런 가격 조정에 대한 뭔가 어 조정을 여기서 악재를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악재라고 한 거는 이 종목의 악재가 아니에요 코로나 악재죠 코로나 악재 때문에 뭐 이렇게 영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아권에서 놀아줬다가 여기서 어 반등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시간 조정 받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어요 시간 조정은 제가 말씀 드렸죠 어 시간 조정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을 때랑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격 조정 받을 때는 여기 밑 꼬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시간 조정을 받을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 조정을 받을 때는 여기 밑 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 꼬리 보이시죠 이렇게 밑 꼬리 밑 꼬리들이 굉장히 많다 어 시간 조정 왜냐하면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 물량들이 털어내면 세력들이 값이 싸니까 바로 올려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발로 올려 버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계속 앞으로 내년 대기 전까지는 그냥 보안권에서 보안권에서 놀다가 어 아마 이제 수출이 확대되거나 이러면은 슈팅이 이렇게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어 저 제 의견으로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뭐 여기서 물리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저 제 의견으론 들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아져서 어 이 정고점은 제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고점은 넘을 것 같아서 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음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 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요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어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요런 식으로 어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요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어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 대응합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고 또 세 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팩 현재가 122,000원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박셀바이오팩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이번에 추천드렸던 동목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우 PNC 박셀바이오팩 보유 종목 TNR 바이오팩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이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팩 품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어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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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